싱싱 댄스 챌린지! 와! 핑크퐁 친구들 싱가포르로 놀러오세요! 핑크퐁 아기 상어 싱가포르 댄스 영상을 추천하고 여러분만의 느낌으로 따라해주세요 SNS에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 중 심사를 통해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숙박권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싱가포르나 싱가포르 항공이 연산되는 배경이나 소품을 활용한다면 당첨학년 업! 자, 방법은 이렇게! 아기 상어 싱가포르 댄스 배틀 편을 시청하고 스텝 1! 영상 속 댄스를 따라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기! 팁을 활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? 스텝 2! 촬영한 영상을 본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 4개와 함께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면 끝! 참 쉽죠? 이벤트 기간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! 자세한 사항은 싱싱 댄스 챌린지 이벤트를 참고해주세요 싱싱 댄스 챌린지 많이 응모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싱싱 댄스 챌린지 많이 응모해주세요